간밤 뉴욕 증시는 다시금 아래 공포가 들이우면서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장당의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월가 소식 전에 들어보도록 하죠. 월가 브리핑 허정미 외신캐스터 하겠습니다. 허캐스터 계속해서 이렇게 국채 수익률의 불안정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30년물 금리 같은 경우 현재 2%대를 하회했고요. 또 3개월과 30년물 또 2년물과 10년물 계속해서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를 우려하면서도 이번 현상이 주식에는 오히려 좀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상충되는 의견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안 외신 통해서 살펴보시죠. 아래 공포가 가시기도 전 오늘 또 한 번 국채 수익률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미국의 10년물과 3개월 금리 차가 51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지난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30년물 금리는 2%대를 하회했고 또 지난 14일이죠. 12년 만에 나타난 2년물과 10년물 역전 현상도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중 5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차이가 벌어지면서 12년 만에 가장 큰 역전 폭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국채 랠리에 따라 국채 수익률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전문가들은 무역 긴장이 한층 고조되면서 장기물 국채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외신들 역시 다시 들이온 침체 공포에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레이몬드 제임스의 케빈 기디스 분석가는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에 따른 불안함은 1년 또 그 반년 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연준의 행보와 무역 분쟁의 향방에 따라 투심이 기울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번 현상으로 연준이 10년과 30년 부채를 계속 사들일 수 있는 이유가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향후 국채 향방을 가를 이벤트로 9월 FMC와 또 미국과 중국의 워싱턴 협상 그리고 이탈리아 연정의 불안 해소를 꼽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독일, 일본의 국채 수익률 역시 좀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경기 침체 우려가 들이온 가운데 글로벌 시장을 움직이는 자금줄이 막힐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여기에 이탈리아 국채 가격도 연정 불안으로 요동치는 현상을 보이면서 글로벌 시장의 안정 여부가 9월경 주요 협상들이 끝난 뒤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마켓워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포트 글로벌 톰디 갈로마 분석관은 이번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은 경기에 경고 등이 됐다며 향후 12개월 내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그게 더 놀라운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고 또 홍콩에서는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세계의 성장은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됐습니다. 이 재피목원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장기 국채에 대해 중립적이라는 투자자들의 비율이 일주일 전 49%에서 월요일 54%로 증가했는데요. 안전자산으로 꼽히던 장기물 국채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역전 현상이 지속하면서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CNBC에서는 주식 배당금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30년 만기 채권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베스포크의 공동 창업자인 폴 히키는 현재 장기적 관점에서 채권보다 주식 전망이 좋다고 전했는데요. S&P 500 지수가 위험 자산 하락으로 지난 한 달 동안 4% 이상 하락하긴 했지만 무역 협상과 연준 리스크가 있는 한 채권 시장의 불안함 또한 지속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증시 흐름이 더 좋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리스크를 피할 수 있지만 채권 수익률의 반전이 있다는 것은 주식시장에 대한 강한 불마켓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만약 당신이 30년 만 채권보다 더 높은 연간 수익률을 지급하는 회사의 배당금을 받고 있고 그 회사가 배당금을 인상했던 역사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채권보다 주식이 더 나은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D 에머리 트레이드의 제이제의 키나한 분석가 역시 이번 역전 현상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안전한 주식을 더 많이 살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S&P 500 기업들 중 현재 국제정세 리스크와 금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생필품 같은 업종들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예고한 대로 오늘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을 하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일본이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주요 업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규제를 내놓지 않을까 이러면서 경계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 외신 반응들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추가 조치에 대한 경계심이 사실 또 뚜렷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사실 지금 스마트폰 제조사와 그 고객들의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를 겨냥한 보도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안들 살펴보시죠. 일본이 28일 오늘부터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합니다. 시행 하루 전인 어제 일본에서는 개정한 CNN은 변화함이 없다며 강경한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세코 히로식의 경제산업상은 지소미아 등 한국의 결정에 대한 금수 조치가 아니며 수출 관리 차원을 위한 조치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또 이번 협정을 앞두고 그간 일본에서 말을 아꼈던 청구권 협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좀 강경한 발언들이 나오면서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일 간의 가장 큰 문제는 청구권 협정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어서 한국이 역사를 고쳐 쓰고 싶어 한다면 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한국의 해석이 틀렸고 이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전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규제는 예정대로 불화수소를 포함한 수출 핵심 3개 품목에 적용이 되는데요. 다행인 것은 일본이 품목을 확대하는 추가 규제 조치를 바로 내놓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수출과 관광 등 일본 경제에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11월 말 지소미아 종료 시점과 맞물려 올해 안에는 추가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이 최종적으로 지소미아를 재개하지 못하면 연내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방안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560억 달러로 추정되는 일본 자금을 철수시키는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또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현재 4천억 달러 정도여서 큰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해 과거 문제가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보도를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번 사태를 빌미로 자동차와 전자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 업체와 정면 대결하고 있는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이번 조치는 현재 수입하기 어려운 핵심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 이미 타격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양국의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스마트폰 제조사와 고객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쿼츠에서는 현재 일본에서 규제 품목으로 묶은 품목들은 한국 경제에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브라이언 머큐리오 국제무역법 전문가는 궁극적으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내는 추가 비용은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가장 큰 패자는 한국 기업, 특히 삼성전자로 판단된다고 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이번 갈등은 전반적으로 이미 주춤하고 있는 세계 경제에 부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쿼츠에서는 이번 일본의 백색국가 조치가 9월 중 갤럭시 폴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의 나쁜 타이밍이 될 것이라고 진단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한국과 일본, 또 양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직접 저 타격 종목으로 꼽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멀가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